오늘 BTS 우리의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학백 1위를 또 했습니다 정말 무슨 이 미국에서 음악 프로 1위를 이렇게 시금총 먹기로 하는지 정말 쉬운게 아닌데 그쵸 아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저는 이 마음이 친정집 조카가 정말 큰일을 이뤄낸 것 또는 잘나가는 조카를 둔 듯한 그런 마음이라 너무너무 뿌듯한 거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다가 신랑이 BTS밀 여기에 사가지고 야외에서 먹자고 했는데 그러다 찾은 곳이 저희 400번 H12번에 새로운 주상복합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공원처럼 있어서 거기서 공원에서 BTS밀도 먹고 또 이렇게 카페 와서 방탄 자랑질도 했어요 예 같이 봐주시고 같이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세요 제외동포들 우리 미국 아미들 다 이런 마음일 거에요 방탄소년단 우리 BTS가 빌보드 1위를 또 했어요 두번째에요 기념으로 BTS 너겟밀 사가지고 야외로 나와서 오늘 이걸로 저녁 때 오려고 합니다 저는 너겟을 샀구요 신랑은 햄버거 하나 샀어요 근데 아쉽지만 봉투는 일반 봉투밖에 없다고 안 주네요 여기는 여기 어디죠 H 몇번이지 400번 H12에 새로 생긴 뭐라고 해야 되죠 주상복합 한국으로 치면 H-A-L-C-Y-O-N 8사이용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있고 타운홈도 있고 또 이렇게 상가들이 있는 그런 곳에 가운데 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저기 있어 보여요 H-A-L-C-Y-O-N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여기 신기한게 한국 고깃집 철기시대죠 철기시대도 있고 맥주집도 있고 커피전문점도 있고 다음에 한번 저녁을 정식으로 먹으러 오려고 지금은 우리 BTS 축하 기념으로 저녁을 BTS 맥도날드밀로 하고 있습니다 자 드세요 오늘은 방탄소년단이 이 많은 미국 사람들 미국 노래 중에 빌보드 1위를 한 두번째 날 6월 12일 그리고 6월 12일이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8년째 8년째가 되는 날이래요 그래서 더 의미가 되게 깊고 이번 주말에 이제 온라인 행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조지아의 탤란타에 사는 애틀맘이구요 저는 이민 15년차에요 그리고 제가 방탄 아미로 살아온지는 4년차 아우 이렇게 즐거울 수가 오늘의 저녁은 BTS 맥도날드 너게스로 때우고 여기 구경을 한번 할게요 7번만 1등 했으면 좋겠어요 7번 세븐 멤버니까 사실 1등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BTS에 1등을 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빌보드 7번만 1등 하면 더 이상 딴지 거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를 건네다 보면 대부분이 백인이고 마스크를 안 썼어요 저희 부부만 아시안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이게 어쩌면 뭐라고 해야 되죠 미국에서 빌보드 핫 백 1위를 한 우리 BTS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나를 다시 한번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왜냐고요 이렇게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 나는 이들의 감정을 터치했기 때문에 그 음악이 통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뒤 아저씨가 막 손 흔들어서 신랑이 손 흔드는데 저는 저한테 흔드는 줄 알고 또 신랑한테 제가 손 흔들었어요 갑자기 여기 오니까 제가 농사짓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다시 그리운 서울 생각이 나서 일로 이사 오고 싶은 거예요 저희 신랑은 너무 좋다고 저희 집 렌트 주고 여기 아파트로 이사 오자는 거예요 그 RM의 서울 노래 I love you 서울 I hate you 서울 그 노래 들으면서 정말 그 복합적인 감정에 굉장히 많이 울었었던 기억도 나고요 어제 RM의 노래 자전거 마이시클 한 세 번째 듣는데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멀지 않아 기적은 진짜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그 대목에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 20대가 부르는 만든 노래에 50대 제가 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그래서 BTS의 노래가 언어나 인종 또 세대를 다 뛰어넘어서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울어도 돼 원래 행복하면 슬퍼 슬플 땐 자전거를 타 와 진짜 예술이죠 시죠 어쨌든 오늘 방탄소년단 빌보드 합백 1위 두 번째 축하한단 핑계로 신랑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곳에 오게 됐고 애틀란타에 또 이런 도시적인 마을에 오게 됐어요 커피 한 잔 마시자고 신랑이 저 끝으로 가보라고 사진 찍어준다고 해서 걸어가는데 의외로 여기에 또 커다란 칠판에 한국에 이렇게 뭐죠 태극문양 같은 그런 걸 붙여놔서 아 또 여기다 또 저희 방탄소년단 자랑질을 하고 왔어요 누군가 외국 아미가 보면 또 거기다 뭘 써놓지 않을까 다음에 한번 다음 주에 가봐야 되겠어요 참 이런 소소한 행복을 주는 방탄소년단 그리고 방탄소년단을 생각하다 보면 대한민국 한국 친정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방탄소년단의 성공이 저희에게 저에게 또는 저 같은 해외 이민자들에게는 더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BTS 방탄소년단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정말 7번 빌보드 1위 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말 못하는 그런 보이밴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 안 해도 사실 지금만으로도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해왔고요 우리 저를 비롯한 많은 아미들이 음 아마도 살아있는 한 영혼이 그들의 노래를 듣고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너무 뭉클하고 너무 기분 좋은 날이에요 BTS 만세 대한민국 만세 죄송해요 저도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외친다는 게 어쨌든 너무 좋아요 좋아요 애틀란타에서 애틀마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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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